배우 이병헌과 조승우가 영화 내부자들의 600만 관객 돌파에 대한 공약을 실천합니다. 오늘 영화 관계자는 이병헌과 조승우가 오는 28일 오후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600만 공약 이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병헌과 조승우는 내부자들이 600만 관객을 동원한다면 관객들 앞에서 영화에서 불렀던 봄비를 부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또 관객들과 프리허그를 하겠다는 공약도 내건 바 있습니다.